여러분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하루 5천 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성됩니다. 5천 개 이상이라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NK세포를 포함하여 많은 면역세포들이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암, 암세포와 관련된 성분,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밤이 되면 생체 시계가 꺼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아침이 되면 빛이 눈을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각성이 유도되는데 이를 일주기 리듬,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반대로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잠이 잘 오기도 합니다. 양방향이 다 되는 성분인 거죠.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컨디션이 떨어지고 체력이 안 좋아지며 감기에 걸리기까지도 합니다. 이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잠과 면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외부 병원군, 바이러스, 그리고 몸속의 암세포까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해줘야 원활히 제거가 되는데요. 잠을 못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면역세포에는 멜라토닌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또한 골수, 비장, 흉성 등 면역세포 생성기관에도 멜라토닌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멜라토닌은 병원체에 침입 시 면역세포 생성기관 수용체에 작용하여 면역세포 생성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 수용체에 작용하여 면역세포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세포 활성물질인 사이토카인, 인테르퀸2 인토페럼과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 논문을 봐볼까요?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계획을 보면 G모델의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결과입니다. 노화로 인해 감소된 비장과 흉선의 무게가 각 29%, 24% 증가했으며 세포수가 증가되었고 NK세포 활성도가 200% 이상 활성화되었습니다. 흉선 무게와 비장 무게, 그리고 NK세포 활성도를 보면 어린 쥐와 노화된 쥐를 보면 분명 노화된 쥐가 낫습니다. 그리고 이 노화된 쥐에 멜라토닌을 투여했을 때 흉선 무게, 비장 무게, 그리고 NK세포 활성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노화로 인해 감소된 면역기관의 흉선과 비장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쥐의 경우 이렇게 면역세포가 많은데요. 늙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죠. 늙은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노화된 후에 섭취한 멜라토닌이 흉선과 비장의 퇴행성 기능장애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예방이 아니라 노화된 후에 섭취해도 흉선 비장의 기능이 회복한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잘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면역에 영향이 있으며 암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봐볼까요? 야간 교대 근무가 유방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논문입니다. 최근 443만 1782명을 대상으로 한 33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야간 근무는 여성암 사망률 1위인 유방암의 발생률을 높이며 그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 감소에 따른 일주기 리듬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근무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 감소는 DNA 복구 능력을 약화시키고 종양의 비정상 대사를 향상시켜 암을 증식시킵니다. 잠이 부족하고 교대 근무로 인하여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받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많은 논문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암이 억제가 될까요? 이것 또한 사실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논문들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수십 가지의 기전으로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하여 암의 발생과 진행 및 전의를 직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기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보면 바로 와버그 효과입니다. 정상세포는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반면 암세포에는 항산화 효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해 사멸해야 하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코도당에서 젖산대사를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사멸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암세포는 더 많은 포도당을 얻기 위해 주변의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암세포의 이 대사 방식이 노베상을 받은 오토 와버그에 의해 발견된 그 유명한 와버그 효과죠. 멜라토닌은 와버그 효과를 역전시켜 암세포가 젖산이 아닌 산소를 이용하게끔 전환시킴으로써 항산화 효소가 부족한 암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이를 와버그 효과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을 봐볼까요? 번역해서 보면 종합항암제인 멜라토닌 개시진행 및 전이 억제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암이 개시 그리고 진행되고 전이 되는 걸 멜라토닌이 전부 막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멜라토닌은 에런 mRNA ORF 오픈리딩 프레임 단백질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멜라토닌은 에런 관련 개념 안정성을 감소시켜 암 위험을 줄입니다. 사진을 보면 잠을 잘 때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때 DNA 손상이 억제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 논문의 내용으로 유방암, 난소암, 평활근육종, 최장암, 간암, 대장암, 폐암, 뼈암, 교모세포종, 백혈병, 전리선암과 관련된 근거들이 있고 또한 이 논문을 봐볼까요? 멜라토닌 호르몬 방사선 복합치료, 예우가 좋지 않은 전리선암 환자의 전체 생존률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으로 러시아 보건부 방사선기술연구센터의 연구결과 호르몬 및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후 예우가 좋지 않은 전리선암 환자 655명 중 멜라토닌을 투여받은 환자의 전체 생존률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13개월 더 길었고 사망 위험을 2배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또 이 논문을 봐볼까요? 화학요법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암 치료로서 멜라토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갈레 실리 박사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이성 고형암 환자 369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21건의 분석 결과 멜라토닌은 1년차 사망률을 36% 낮추고 항암치료 반응률을 증가시키며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암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보면 종암치료 완전관의 2.3배가 증가했고 종양축소는 1.9배, 안정병변은 1.51배가 증가했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은 혈소판 감소증 83% 감소, 저혈압은 79% 감소, 무력증 55% 감소, 백혈구 감소증 35% 감소, 메스꺼움 및 구토 16% 감소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이 치료 효과를 늘려주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그 중간 과정, 힘든 과정을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항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 중간 과정에 부작용까지 멜라토닌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했고 직구는 불법이었지만 다만 이게 외국에서는 식품류 젤리류로 굉장히 많이 풀려있거든요. 직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풀려있는데 문제는 직구 시에 통관이 금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능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약하게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빡셉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식품류로 멜라토닌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효능효과가 다양한 멜라토닌 더욱 쉽게 접근하셔서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멜라토닌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항암치료의 경우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 능력 때문에 항암치료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예후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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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